와, 여기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부쩍부쩍 뭐지? 이제 보시고 가세요. 10만 원짜리 7만 원인데요. 와, 이거 홍게 아니에요? 홍게. 와, 홍게가 지금 홍게철이에요? 홍게철이에요. 아, 그렇구나. 통통하게 살이 올라 지금 딱 맛이 좋다는 홍게. 선홍빛 자태가 발길을 붙잡습니다. 바구니 한가득 채워 가격을 이름표 삼아 눈길을 유혹하니 이거,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있나요? 저희가 이제 이 박달이에요. 이 박달은 먼바다 2박 3일 가서 조그를 해서 오거든요. 그래서 귀해요. 색깔이 제명 달라요. 네, 그러니까. 이게 좀 진한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암환자들이 많이 드셔서 저희 집 택배를 많이 주문하시는 건데 딱 눌러보세요. 이렇게 돌멩이처럼 딱 해야지만 최고 등급이라고 쳐요. 치면 이렇게 귀한 물건들이에요. 아, 이거 진짜. 야, 이거 진짜 실학이 된 건데. 아, 좋은 정보 진짜. 저렇게만. 어머, 움직이는 거 봐. 얼굴, 얼굴 한 번 대보세요. 아, 이렇게 찍고 가세요. 인증샷. 우와. 북쪽 근에서 잡아와서 얼굴 한 번 대봅시다. 네. 우와, 진짜. 진짜 딱따로운 것 같아. 이쪽 전방에서 잡으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예요. 9만 원어치. 딱 보시면 틀려요. 자. 어우, 감사합니다. 이거 드시고 가시니까 더 따로 오세요. 아, 그래요? 아, 정말? 감사합니다. 시장에서 산 수산물은 조리비를 내면 바로 맛을 볼 수 있다니 고민할 거 있나요? 바로 맛을 봐야겠죠. 와, 이게 한 판이 오는 거네. 아, 조심하세요. 네네네네. 짜란. 우와. 와, 색깔 예쁘다. 네네. 색깔 예쁘죠? 네네. 먹는 방법은. 네네. 이걸 커틱으로 해서. 아, 다리를 우선. 네. 아, 우와. 맛있게 드셔보세요. 우와, 오동통 맛살. 우와, 살 봐. 띵용. 오동통. 밥맛도 있고. 아, 맛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이런 또 홍사를 누리네요. 다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이 먹는 방법을 모르시면 이 가슴살을 다 버리세요. 근데 이 가슴살이 정말 좋은 거거든요. 이게 맛이 좀 다르다, 다리랑. 그죠? 네, 맛있습니다. 좀 약간 더 달죠?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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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리가 씹는 식감이 좋았다면 이건 맛있네요. 네, 되게 부드러워요. 뱃살은 부드러워요. 네네. 요거, 요거 알아야 되죠? 아, 네네. 저희 집 가서 감봐서. 맛있게 드세요. 어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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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여행은 뭐 있겠습니까?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. 어. 어. ? 어. 감사합니다.